태식아, 이거 뭐야? 엄마가? 우리 태식이 장난감 또 사왔지? 엄마가 직접 장난감 만들어 주려고 DIY 장난감 주문했어. 줄을 이렇게 많이 샀어. 줄을 엄마 너무 많이 샀어. 이거는 코르크막이에요, 생코르크.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르크막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지. 오우! 태식, 보셨어요? 이렇게 껴줄게, 엄마가. 매듭, 매듭. 아저씨, 태식아 이거 종이 뜯어봐. 에이, 그거쯤 그만하시고요. 종이 뜯어봐. 거기서 뒤로 돌아있지 말고. 종이 뜯어. 어, 이거 봐. 태식아 이거 봐라. 뿅, 뿅, 뿅. 뿅, 뿅, 뿅.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재밌는 장난감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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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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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